안녕하세요. 김정우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응용표현 공부를 해보기 위해서 이 자리에 제가 왔는데요. 지난번에 저와 함께 응용표현 같이 공부하신 분들은 조금 더 이제 다양한 응용표현들을 이 시간에 함께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And of course, I told you before why we have to study other expressions. 지난 시간에도 제가 왜 이 응용표현들을 공부를 해야 하는지 말씀을 드렸잖아요. 기억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물론 우리가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많이 쓰이는 표현들은 알아두셔야죠. 그리고 또 공부를 하셨습니다. 하지만 늘 그런 표현만 쓴다면 좀 식상하죠. 같은 표현이라도 상황에 따라서 좀 맞게 다른 말을 좀 넣어서 우리가 얘기를 해볼 수는 없을까. 그리고 그 말에 반대되는 표현들은 또 뭐가 있을까. 아니다라고 부정하는 표현들은 뭐가 있을까. 조금 더 다르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확장된 표현들은 뭐가 있을까. 이런 다양한 것들을 배움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꼭 굳이 책을 통해서, 문법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영어를 익힐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응용표현들도 함께 여러분의 그 정말 가지고 계신 그런 지식을 늘려나간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저와 함께 이제 또 이 20강 통해서 다양한 표현들을 공부를 할 텐데요. 자, 그러면 오늘은 또 어떤 표현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시간이니까 기운차게. 자, 오늘은요. 이 다섯 개의 키 익스페레션을 먼저 살펴보고 그 표현들마다 어떤 응용표현들이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And the first one is, it's so dusty. It's so dusty. Dust는 먼지라는 뜻이고요. Dusty 라고 하면은 먼지가 많은 이라는 뜻이죠. 자, 그래서 it's so dusty는 왜 이렇게 먼지가 많아. 그런데 공기 중에 날아다니는 그런 먼지 뿐만이 아니라 이 좀 바닥에 쌓인 그런 먼지들, 더러운 것들을 우리가 다 dust라고 합니다. 그래서 먼지가 너무 많아요. 좀 지저분하고 더러워요. 라는 그런 뜻에서 it's so dusty 라고 하고요. And the second expression, why are you late? 왜 늦었어? 왜 늦었어? 이런 표현이죠. The third one, can I have some milk? Can I have some milk? 뭐뭐 해도 돼요? 라는 허락을 구하는 표현이죠. Can I have some milk? Of course, 그냥 우유 가져갈래요. 이런 뜻이 아니라 여기서는 마시다. 제가 우유를 좀 마셔도 되겠습니까? Can I have some milk? 자, the fourth expression is that smells good. 음, that smells good. Smell, 냄새가 나다. 그것이 냄새가 어떻게? 좋게. 좋은 냄새가 나다. 냄새 좋은데, 좋은 냄새가 나는데. That smells good. 자, 그러면 마지막 키 익스프레이션은요. We played soccer. We played soccer 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soccer 우리가 흔히 말하는 축구죠. 축구를 하다.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영어에서는 play, play soccer. We played soccer. 자, 여기서는 과거에 축구를 했다. 라는 그런 말입니다. All right then, what other expressions do we have in store? 자, 그러면 이 키 익스프레션들의 어떤 응용 표현들이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Let's check them out one by one. Okay, the first key expression that we had was It's so dusty. Dusty, 먼지가 많다. 그래서 좀 더럽다, 지저분하다. 그런 표현이었죠? 자, 이런 표현은 어떨까요? 깨끗하다. 네, clean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그런데 clean이라는 말과 함께 tidy라고 하는 말을 쓸 수도 있어요. tidy는 원래 뭐 옷차림이 단정하다, 말쑥하다 이런 뜻이기도 한데요. 여기서는 말끔하다 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자, 그래서 it's so clean and tidy 라고 하면 정말 깨끗하고 말끔한데 그런 뜻입니다. 함께 연습해 볼게요. Okay,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The second one was Why are you late? Why are you late? 왜 늦었어? 라는 말이었죠? 자, 그런데 우리가 why 라고 하는 것, 물론 왜 라는 뜻이지만 why 말고 다른 말을 써서 왜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요. How come? 어쩌다가? How come? 이라는 말을 쓸 수도 있는데요. 자, 단 한 가지. 우리가 why 라고 하는 말을 쓸 때는 are you? Why are you late? 이라고 하지만 How come? 이라는 말을 쓸 때는 How come you are? 이렇게 순서가 바뀌어요. 자, 그래서 왜 늦었어? How come you are late? How come you are late?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How come? How come? You are late. You are late. How come you are late? 어떻게 늦었어? 어떻게 늦을 수가 있지? 왜 늦었어? How come you are late? How come you are late? Okay. Now, the third other expression. 우리 can I have some milk? 라고 하는 말 있었죠? 네, 우유 좀 마셔도 돼요. 자, 그런데 have 라고 하는 것 대신에 마시다, drink를 쓸 수도 있습니다. Can I drink some milk? Can I drink some milk? Milk 발음 조심하세요. 밀크 아니고요. Milk Milk 소리는 아주 약하게 Milk Can I drink some milk? Can I drink some milk? All right. That smells good. 이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That smells good. 어우, 냄새 너무 좋다. 자, 그런데 이 good이라고 하는 것 대신에 음식에서 나는 냄새가 정말 맛있다. 라고 할 때 쓰는 그렇습니다. Delicious를 들 수도 있어요. That smells delicious. That smells delicious. 이때는 맛있는 냄새가 난다. 그런 뜻이죠. That smells good은 꼭 음식에서만 나는 그런 냄새가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곳에서 나는 냄새를 말할 때 우리가 쓰는 거고요. Delicious는 음식에서 특별히 음식에서 맛있는 냄새가 날 때 쓰는 표현이에요. That smells delicious. 저희 축구했습니다. 네, 이 표현을요. 안 했습니다. 안 했습니다. 로 한번 바꿔 볼게요. 그럴 때는 We didn't We didn't We didn't 그렇죠. 안 했는데요. 과거에 안 했는데요. We didn't play soccer. We didn't play soccer. We didn't play soccer.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습니다. Those were the other expressions for today. 자, 그렇다면 I guess it's time to review. Alright, the first other expression that we studied was It's so clean and tidy. It's so clean and tidy. 정말 깨끗하고 말끔하다 이 표현이었고요. The second one was How come you are late? How come you are late? Why are you late? 와 같은 표현이죠. How come you are late? 자, 그 다음에는요. 바로 Can I have some milk? 대신에 Can I drink some milk? Can I drink some milk? 자, 이런 표현이 있었고요. That smells good. 근데 특히 맛있는 냄새가 난다 라고 할 때는 That smells delicious. That smells delicious. 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We played soccer. 네, 축구했다 하지 않았다 라고 할 때는요. We didn't. We didn't play soccer.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네요. Okay, everyone. How did you enjoy today's lesson? 자, 오늘 여러분 어떻게 잘 공부하셨어요? 재밌으셨어요? Well, next time I'll come back with more expressions. So, be ready. 자, 다음에 또 다른 응용 표현들 가지고 저는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Until then, take care everyone. Bye bye. 자, 다음에 또 다른 응용 표현들. Bye 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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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e bye.